우리 친구분들 먼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신부 퇴즈! 아빠! 어르신! 잘 일어나세요! 잘 일어나! 잘 일어나! 잘 일어나세요! 어르신! 잘 일어나! 내가 흔들고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다가! 너무 다가! 너무 다가! 너무 다가세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minds대로 소 supposedly 별로야 많으셔서 너무 쉬워! 진짜 너무 쉬워! 근데 안 한 걸찍 톡이었지É tamanho różnych 자꾸 모든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고 진, 베베베베리당 2부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로써 신랑, 이정만, 신부, 윤형수 양의 결심 일보 행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녁은 앞다리 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사진 촬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